그라데이션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너무 확실하게 주는게 아니라 살짝 은근슬쩍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그걸로 엎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여기 그라데이션 예쁘게 줘봤죠 그라데이션 주려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다 다 줘요 아 그런 짓을 해야 하는구나 할려면 하는데 귀찮아도 안 하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색상 30분 정도만 싹싹 칠해주면 넣을 수 있긴 해요 가르마 있는데랑 머리카락 꼬그라지인데 색상살짝 그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모모 머리가 얘가 막 색깔이 갈리같이 어두워졌다 그런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거 색채해주면 주문 들어오면 얘는 완전히 까맣게 가야돼 아니면 어떻게 가야돼 그런 고민이 진짜 많아요 아 그러네구나 그렇기는 해 인거 같아요 머리카락 끝에 흰색 포인트가 다 들어가니까 네 그런것 때문에 여긴 어떻게 해야돼 그냥 다 덮어요 다 덮어요? 네 위로 튀어나온 데는 오히려 그냥 놔둬버리고 네 들어간데만 칠해버려요 들어간데만 네 들어간데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듯이 튀어나온 데는 그냥 놔둬버리고 색 차이가 이제 나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그라데이션은 그냥 이런식으로 넣어요 아 돌진데를 진하게 칠하고 네 튀어나온 데는 그냥 놔둬버리고 네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게 원래 그라데이션 색칠이 아니면 역그라데이션 색칠이 하더라고요 거꾸로 준다고 할수록 모르겠어요 할수록 모르겠어요 할수록 모르겠어요 아 색칠을 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도료 맛까지 모르세요 응 진짜 저 색깔에 맞는 그 맛이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? 네 된거에요? 됐나? 일단 칠해봐요 일단 칠해봐요 네 이따 얼굴에다 한번 칠해보시고 네 뉴킷 네 cab当자 도대체 칠해 postponed 감사합니다.